Just Keep Buying의 저자 닉 맥이올린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그냥 계속 사라. 이 문장은 여러분이 따르기만 한다면 확실하게 지금의 재정 상태를 뒤바꿔놓을 기적의 주문이다. 나는 미국 주식 시장을 분석하다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다. 주식 투자로 돈을 벌려고 할 때 주식을 언제 사는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이었다. 다만 주식을 사고 또 사고 계속 사는 게 중요했다. 기업같이 분석을 해서 저평가된 주식을 찾아내는 것도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강세 시장인지 약세 시장인지 따지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오직 계속 사는 것만이 중요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닉 맥이올리가 지은 Just Keep Buying 그냥 계속 사라 입니다. 돈의 심리학과 불변의 법칙의 저자 모건 하우절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으로 추천하였다고 합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대표이자 저자인 이상건 님도 자신의 생각과 90% 일치해서 놀랐다고 합니다. 즉 사람마다 자신에게 맞는 투자법이 있고 그것을 고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거창한 방법보다는 단순하게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20년 이상 주식 시장에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후회스러울 정도로 아쉬웠던 것은 주식과 같은 수익형 자산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사서 모으는 것임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1. 개별 주식에 투자해선 안되는 이유 2. 지금 투자할까 때를 기다릴까 3. 투자자라면 변동성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4. 언제 파는 것이 좋을까 5. 그냥 계속 살아의 21가지 투자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개별 주식에 투자해선 안되는 이유 유망주를 골라 매수하는 투자자들인 스톡피커의 세계는 정신적 혼란의 세계이다. 좋은 기회를 놓칠까 전전긍긍하고 의기양양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후회한다. 하지만 이런 변화무쌍한 감정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여기서는 개별 주식 투자하는 것을 스톡피킹이라고 합니다. 즉 주식을 고르는 거죠. 재정적 이유로 스톡피킹에 반대하는 주장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존재하던 전통적 주장이다. 여기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는 전문가들조차 광범위한 기업인덱스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다. 따라서 굳이 스톡피킹을 시도해 볼 필요가 없다. 이 주장을 지지하는 자료는 수없이 많다. S&P500 지수와 액티브 펀드 지수를 비교하고 분석해서 보여주는 SPIVA 보고서에 따르면 5년이라는 기간 동안 75%의 액티브 펀드가 기업인덱스 투자와 같거나 더 낮은 성과를 거두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 75%의 액티브 펀드를 전문적이고 직업적인 자산운용 전문가들이 운용했다는 점이다. 이들조차 인덱스 투자를 이기지 못하는데 여러분이라고 가능성이 있겠는가. 게다가 연구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훌륭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개별 주식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애리조나 대학의 재무학 교수인 헨드릭 베셈바인더는 주식이 국채보다 우수한 성과를 보일까라는 논문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1926년 이후 상장기업 중 최고 성과를 거둔 상위 4%의 기업들 덕분에 미국 주식시장이 순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 그렇다 1926년부터 2016년까지 주식이 국채보다 전반적으로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겨우 4%에 해당한 주식이 올려준 수익 덕분이었다. 사실은 단지 5개 기업이 전체 부위 10%를 창출했다. 그 5개 기업은 엑손모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제너럴 일렉트릭, IBM이었다. 여러분은 4%의 주식 중 하나를 고르고 96%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더구나 상위 4%의 산업계 거인들도 언젠가는 힘을 잃어버리는 날이 올 수도 있다. 지오프리웨스트는 이렇게 추산했다. 1950년 이후 미국 시장에 상장된 28,853개의 기업 중에서 2009년 현재 22,469개 즉 78%가 문을 닫았다. 사실 기업 형태를 막론하고 상장기업 절반이 10년 이내에 사라진다고 한다. 웨스트의 통계 분석은 주식시장의 일시적인 성격을 잘 보여준다. 더 간단한 지표도 있다. 1920년 3월 다우존스 지수에 포함되었던 20개 회사 중 10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이 지수에 포함된 기업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영원한 건 절대 없다. 이제 무엇이 문제인지 확실히 알았으리라 생각한다. 넓은 바스켓에 담아놓은 여러 주식 즉 인덱스의 수익은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라도 이기기 힘들다. 더구나 여러분이 수익성이 높은 주식을 찾아낼 가능성은 매우 낮다. 심지어 상위 4%의 수익을 올린 주식이라고 해도 영원하리란 보장이 없다. 그래서 인덱스 펀드나 ETF에 투자해서 많은 주식을 소유하는 편이 개별 주식을 고르려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데다 스트레스는 훨씬 덜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별 주식 투자를 반대하는 데 있어 이런 재정적인 이유보다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실전적 두려움이라는 이유다. 스톡피킹에 반대하는 실전적 이유는 간단하다. 투자를 하는 사람이 갖는 한계 때문이다. 여러분이 개별 주식을 잘 선택할 수 있을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어떤 사람이 특정 분야에 재능이 있는지 판단하는 데 드는 시간은 비교적 짧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유능한 농구 코치라면 몇 분만 지켜봐도 어떤 사람이 슈팅 능력을 타고났는지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스톡피킹의 경우는 어떨까. 어떤 사람이 정말 주식을 고르는 재능이 탁월한지 판단하는 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 1시간? 1주일? 1년?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심지어 수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확실히 알기 어려울 수도 있다. 다른 분야에 비해 스톡피킹에서는 성패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스톡피킹의 경우 지금 결정을 내린다 해도 그 결과를 알 수가 없다. 기다려야 한다. 이 피드백 과정은 몇 년이 걸릴 수 있다. 또 스톡피킹을 해서 얻은 성과를 S&P500과 같은 인덱스에 투자했을 때와 비교해야 한다. 절대적으로는 돈을 벌었을지라도 상대적으로는 손실을 보았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어떤 주식을 선택한 이유와 그 주식으로 얻은 성과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투자 결정과 성과와의 인과관계가 불확실한 스톡피킹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 내가 말하려는 실존적 위기란 바로 이런 것이다. 왜 자신이 잘한다고 증명할 수도 없는 게임을 하려 하는가 혹은 이를 직업으로 삼으려고 하는가. 내 친구 대런처럼 자신의 재정상태에 비추어 얼마 안되는 돈으로 시도해보는 건 나쁠 게 없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기도 힘든 분야에 왜 그리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혹 여러분이 종목 선택의 달인 다시 말해 상위 10%에 속하는 사람이라 해도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다. 예를 들어 불가피하게 수익이 저조한 시기를 겪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식 투자에서 실적 저하는 만일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이다. 언제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라는 의미다. 스톡피킹을 반대하는 사람은 나만이 아니다. 저명한 투자자이자 작가인 빌 번스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개별 주식 투자의 위험을 파악하는 최고의 방법은 금융 관련 기초 지식을 쌓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많이 읽어보는 것이다. 이게 불가능한 환경이라면 여러분이 가진 돈의 5% 혹은 10%를 개별 주식에 투자해보라. 그리고 여러분의 수익률과 연간 수익률을 엄밀하게 계산한 다음 자문해보라. 그냥 인덱스 펀드를 샀더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여러분의 개별 투자 수익률과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을 비교하는 일이 썩 내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재미삼아 투자하는 게 아니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모든 스톡피커를 설득할 수 없다는 사실도 나는 알고 있다. 할 수 없는 일이다. 어쨌든 계속해서 기업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자본을 투자하는 사람도 필요하다. 그럼에도 여러분이 스톡피킹을 고려하고 있다면 시작조차 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바이다. 그토록 운에 좌지우지 되는 게임을 굳이 하려들 필요는 없다. 인생에는 이미 충분히 많은 운이 개입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까지 개별 주식 투자의 정서적, 재정적, 실존적 비용까지 살펴봤으니 이제 내가 인덱스 펀드나 ETF를 선호하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했으리라 생각한다. 인덱스 펀드는 정말 단순하기 때문에 투자 포트폴리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우리 각자의 삶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이제 개별 주식 투자를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알았으니 다음은 얼마나 빨리 투자를 시작해야 하는가의 문제로 넘어가 보겠다. 정말 여기가 뼈때리는 내용이죠.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주식 투자를 다시 시작했었는데요. 어느 때는 시장 수익률보다 훨씬 많이 돈을 벌고 어느 때는 시장 수익률보다 저조한 수익을 올려서 3, 4년 기준으로 보면 그냥 인덱스에 투자한 수익이 개별 주식에 투자한 수익보다 더 크더라고요. 참 인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자신이 투자한 성과를 3, 4년 평균 내본 다음에 S&P500 지수의 수익률보다 못하다면 결국 지수 추종 인덱스 펀드나 ETF에 투자하는 게 정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반은 개별 주식에 투자하고 반은 꼭 지수 추종 ETF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투자할까? 때를 기다릴까?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언제나 시장이 붕괴하기 직전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 폭락장은 대단히 드물게 일어난다. 주식 시장의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 에버리지인이 바이 나우보다 수익이 저조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즉 여기서 에버리지인은 가진 돈을 오랜 기간에 걸쳐서 나누어서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바이 나우는 가진 돈을 지금 당장 한 번에 다 매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에버리지인은 적립식 매수와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목돈이 있을 때 어떻게 투자하느냐의 방법이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돈을 여러 기간에 걸쳐서 투자하는 것과 바로 지금 투자하는 것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투자 결정의 안내 지표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정보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대부분의 주식 시장은 대부분의 기간에 상승한다. 인간의 역사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때로 파괴적이어도 이 사실은 계속 유지된다. 워런 버핏의 말을 들어보자. 20세기의 미국은 큰 비용과 더불어 커다란 상처를 안겨준 두 번의 세계대전은 물론 수많은 군사 분쟁을 치렀다. 대공황을 겪었고 열 번 내외의 경기침체 및 금융시장 패닉과 석유파동을 겪었다. 지독한 독감 대유행으로 고생하고 탄핵당한 대통령이 사임하는 것도 보았다. 그런데도 다우존스 지수는 66에서 1만 1497로 올랐다. 게다가 이러한 경험은 미국 시장에 국한되지 않는다. 전세계 주식 시장은 장기적으로 플러스 수익 추세를 보여왔다. 이러한 경험적 근거는 여러분이 가능하면 빨리 돈을 투자해야 함을 말해준다. 왜 그럴까? 대부분의 주식 시장이 대부분의 기간에 상승한다는 사실은 투자를 망설이며 흘러보내는 하루하루가 미래의 관점에서 보자면 손해를 축적하는 나날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 투자 적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냥 뛰어들어라.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돈을 투자하라. 오래된 속담이 있다. 시작하기에 가장 좋았던 때는 어제였다. 다음으로 좋은 때는 오늘이다. 물론 여러분은 과연 이 결정이 올바른 결정일까 하는 생각에 찜찜한 기분이 들 수도 있다. 좀 더 좋은 가격에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 것이다. 그럴 수 있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 더 나은 수익을 안겨줄 가격이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데이터에 따르면 그런 느낌은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 주식이 한정된 이야기는 아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종류의 수익 창출 자산에 투자하든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전략이다. 그래서 이 뒤에는 더 낮은 가격을 기다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무작위로 거래일을 선택해서 주식을 샀을 경우 산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을 볼 확률이 95%가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또 올라가게 마련이죠. 그리고 최저점을 기다리다가 보면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의 수익 측면에서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997년 4월 15일에 미국 주식을 사고 더 낮은 가격을 기다리겠다고 작정했다면 무려 12년은 기다려야 하는 셈이라고 합니다. 어떤 투자자도 이렇게 긴 시간을 기다리지는 못한다. 이러한 이유로 가격 변동의 근거에 시장 타이밍을 잡아서 주식을 매매하는 전략은 이론적으로만 매력적일 뿐 실제로는 구현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따라서 투자를 해야 할 최적의 시장 타이밍은 가능하면 빨리다.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다. 다양한 종류의 자산과 다양한 시간대의 투자와 관련해 축적된 과거의 자료들이 입증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 뒤에는 지금 당장 사는 것과 여러 기간에 걸쳐 꾸준히 사는 것의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지금 바로 사는 것의 수익률이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장 가진 돈 전부를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시간을 두고 조금씩 투자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문제라면 나의 대답은 명확하다. 거의 언제나 지금 당장 전부를 투자하는 게 좋다. 어떤 가치평가 체계를 이용하든 어떤 종류의 자산에 투자하든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투자 적기를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여러분은 그만큼 가난해진다. 여기에서 일반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 경우라면 에버리지인 방식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조금 더 낮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가가 폭락하고 있을 때는 투자를 하고픈 열기가 거의 사라져버릴 것이다. 감정과 맞서 싸우기란 힘든 일이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투자자가 시장이 하락하길 기다리며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 지금 당장 큰 돈을 투자하는 것이 여전히 걱정된다면 여러분이 투자 성향에 비해 지나치게 리스크가 큰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 해결 방안은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비해 보수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투자 성향에서 목표할 땅이 주식과 채권 80대 20이라면 비율을 조정해서 60대 40 포트폴리오를 고려해보라. 그런 다음 시간을 두고 원래의 목표할 땅으로 조금씩 옮겨갈 수도 있다. 그래서 에버리지인이 효과를 볼 때는 자신이 산 시간부터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에는 바이나우 전략보다 더 수익이 높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가 아주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목돈을 투자하는 것이 훨씬 수익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내용으로 적립식 투자가 저가 매수보다 수익이 높은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모든 자료가 말하는 바는 명확하다. 아무리 완벽한 정보를 갖고 있더라도 바이더딥은 평균 단가 분할 매입법보다 더 좋은 수익을 올리지 못한다. 즉 평균 단가 분할 매입법은 매달 100달러씩 40년 동안 꾸준히 주식을 매수하는 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바이더딥은 최저점 매수 전략을 의미하는데 매달 100달러씩 현금을 저축하되 주식은 저점일 때만 매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점은 단순한 하락세를 의미하지 않고 단기간 내에 다시 가격 반등이 예상될 때의 저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두 번의 사상 최고가 지점 사이에 있는 바닥을 정확히 알 수 있고 따라서 언제나 바이더딥 즉 가장 쌀 때 살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식을 추가로 더 매수하거나 매도하지 못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즉 일단 주식을 매수하면 정해진 기간까지는 그 주식을 보유해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바이더딥이 손실을 볼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주식시장이 바닥을 칠 때를 안다면 언제나 최고점에 비해 더 싼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그러나 이 전략을 실전에 적용해보면 1920년에서 1980년의 어느 시기이든 40년간의 투자 수익을 비교하면 바이더딥이 평균 단가 분할 매입법보다 70% 더 수익이 저조했다. 언제 시장이 바닥을 칠지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 아무리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신이라 해도 평균 단가 분할 매입법을 이길 수 없다. 왜 그럴까? 바이더딥은 심각한 하락장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타이밍을 완벽하게 맞출 수 있을 때만 효과가 있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심각한 하락장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 주식시장 역사에서 주식시장이 붕괴에 가까운 폭락을 보인 것은 1930년대, 1970년대, 2000년대 단 3번뿐이다. 아주 두문 일이다. 다시 말해 바이더딥이 평균 단가 분할 매입법을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말이다. 게다가 바이더딥이 평균 단가 분할 매입법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리려면 완벽한 타이밍이 필요하다. 저점을 겨우 두 달만 놓쳐도 평균 단가 분할 매입법보다 더 나은 수익을 올릴 가능성은 30%에서 3%로 줄어든다. 즉 바이더딥 전략은 두 번의 사상 최고가 지점 사이에 있는 최고의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매수할 시점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수익을 따질 때는 복리 효과를 많이 놓치기 때문에 평균 단가 분할 매입법, 즉 적립식 투자 방법이 수익 면에서 더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것은 최저점을 알 때고 최저점을 한두 달만 놓쳐서 매수를 하면 바이더딥이 평균 단가 분할 매입법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릴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 뒤에는 실제 데이터를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자료가 말하는 바는 명확하다. 아무리 완벽한 정보를 갖고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바이더딥은 평균 단가 분할 매입법보다 더 좋은 수익을 올리지 못한다. 따라서 다음 저점에서 매수를 시작하기 위해 현금을 모으는 전략은 지금 당장 매수에 나서는 것보다 수익률이 낮을 가능성이 크다. 왜 그럴까? 여러분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고대하고 또 고대하며 저점을 기다리지만 그 저점은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에 시장이 상승세를 유지하며 앞으로 달려가는 동안 여러분은 복리 효과를 누릴 기회를 놓치며 시간을 허비하는 셈이다. 바이더딥 전략이 문제가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애당초 우리는 매수에 나서야 할 최적의 저점이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비록 지금까지는 우리가 언제가 최적의 저점인지 알고서 바이더딥에 나선다는 가정으로 분석을 했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분석을 위한 가정이었을 뿐이다. 완벽한 바이더딥 타이밍을 포착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나는 바이더딥 전략을 약간 변형해서 최적의 저점을 두 달 놓치는 시뮬레이션도 해보았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겨우 두 달 저점을 놓쳤는데도 평균 단가 분할 매입법보다 97% 뒤지는 결과를 낳았다. 다시 말해 주가 최저점을 2개월 내외로 거의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결국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손해를 보기 마련이다. 가능하면 빨리 그리고 자주 투자하라. 제14장에서의 목표는 현금을 계속 모으며 완벽한 바이더딥 타이밍을 기다리는 전략이 비생산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냥 계속 사는 편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낳는다. 그리고 앞장에서 보았듯이 가능하면 빨리 투자하는 편이 더 낫다. 이제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부정할 수 없는 결론을 도달할 수 있다. 가능하면 빨리 투자를 시작하라. 그리고 가능하면 자주 투자하라. 이 명지야말로 이 책의 핵심 주제이며 모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투자의 금원이다. 예를 들어보자. 1926년부터 시작해서 어느 시점에 개별 주식이 아닌 인덱스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이후 10년 동안 계속 매수한다면 현금 보유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가능성은 98%이고 5년 만기 채권 투자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가능성은 83%이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투자금 10.5% 정도의 배당금도 받았을 것이다. 1970년 이후 전세계 주식에 같은 방식으로 투자했다면 10년 후 현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가능성은 85%이고 투자금의 8%를 벌였을 것이다. 두 경우에서 부를 축적한 방법은 같다. 그냥 계속 샀다. 하느님이 와도 평균 단가 분할 매입법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내지 못하는 마당에 여러분이라고 별 수 있겠는가. 자 그리고 세번째 투자자라면 변동성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중에 구독을 안하고 시청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의 구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의 하단에 나오는 구매 태그를 이용해서 구매해 주시면 제가 채널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세번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안전만 추구하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사람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한다.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지나친 리스크를 감수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부정적인 결과뿐이다. 시장 변동성을 굳이 피하려 애쓰는 사람들은 지나친 손실을 피하려다가 결국에 높은 수익을 올리지도 못할 수도 있다. 자산을 크게 물리고 싶다면 시장 변동성과 더불어 주기적인 하락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는 장기 투자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당연히 치러야 하는 대가이다.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것인가이다. 그리고 그 대가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그래서 이 뒤에는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요. 특정 하락폭이 있을 때 주식을 팔고 다시 더 하락했을 때 사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요. 이제까지 분석을 통해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길 원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 즉 0에서 15% 하락은 받아들이고 그 이상의 수준, 즉 15% 이상이라면 회피하는 게 더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는 주식 투자자들이 내야 할 입장료라고 할 수 있다. 시장은 공짜로 투자자들을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주지 않는다. 어떤 길에든 굴곡이 있듯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힘든 일도 겪어야 하기 마련이다. 언제 굴곡을 만날지 예측하기는 불가능하다. 앞의 표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굴곡을 피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되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미래를 알려주는 요정은 없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아무런 대안이 없을까? 요정 대신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에게는 분산 투자라는 능력이 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자산을 분산할 수도 있고 자산에 투자하는 방식도 다양화할 수 있다. 시간을 두고 여러 종류의 수익 창출 자산을 사들이는 것은 시장 변동성이라는 괴물과 싸워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투자자라면 변동성이 게임의 당연한 일부이기에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도 받아들여야 한다. 워런 버핏의 오랜 사업 파트너였던 찰스 먼거는 이런 지혜로운 말을 남겼다. 한세기에 두세 번 정도는 시장이 50% 이상 하락하게 된다. 이럴 때 평정심을 잃는 사람이라면 주식 투자에 적합하지 않으며 형편없는 결과를 손에 쥐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즉 주식 시장이 투자하면 변동성은 감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큰 변동성을 감내하기 어려우면 주식과 채권의 비율 중에 채권을 높이면 되고요. 그리고 시간을 분산해서 투자하면 폭락이 올 때 더 많이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렇다면 언제 파는 것이 좋을까 입니다. 그냥 계속 살아라는 투자 철학을 알고 있음에도 실제로 투자를 하다보면 자산을 팔아야 할 때가 온다. 매도 타이밍 결정은 투자자에게 가장 힘든 결정 중 하나이다. 왜 그럴까? 매도를 위해서는 투자자의 가장 강력한 감정적 편향 즉 손실에 대한 두려움과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매도를 하는 투자자들은 상승장을 놓치면 어쩌나 하락장에서 돈을 잃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을 느낀다. 이러한 두려움은 여러분이 내리는 모든 투자 결정에 의문을 품게 만든다. 이러한 감정적 편향을 피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배제하고 일련의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매도 결정을 하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객관적 기준을 미리 마련해두면 두려운 감정이 들더라도 매도를 결정할 수 있다. 여러 이유를 검토해보고 나서 나는 오직 세 가지 이유만이 자산 매도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1.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위해 2. 편중댕 또는 손실을 보는 포지션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3. 재정적인 피로가 있을 때 포트폴리오 재조정 편중댕 또는 손실을 보는 포지션 전환 재정적인 피로 이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다른 어떤 경우도 절대로 매도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시장은 장기적으로 상승하므로 최적의 매도 시점은 최대한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좋다. 매수와 달리 매도는 긴 시간에 걸쳐 혹은 가능하면 나중에 하는 것이 좋다. 물론 즉시 매도가 유리한 상황도 있다. 하지만 선택권이 있다면 가능한 한 오래 기다리거나 조금씩 분할 매도 방식으로 빠져나오는 게 일반적으로 더 낫다. 다시 말하자면 빨리 사서 천천히 팔아라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그냥 계속 사라의 21가지 투자 원칙입니다. 이 내용을 앞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 책의 앞부분에는 저축에 관한 것, 뒷부분에는 투자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앞의 내용도 볼 내용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정리한 이것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면 이 책을 구해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1. 가난한 사람은 저축을 하고 부의한 사람은 투자를 한다. 어디에 시간과 에너지의 초점을 맞출지 결정하기 전에 자산을 축적하고 부자가 되기 위한 여정에서 현재 여러분이 있는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한다. 여러분이 예상 저축이 예상 투자 수익보다 크다면 저축에 집중하고 그렇지 않다면 투자에 집중하라. 양쪽이 비슷하다면 둘 다에 집중하라. 즉 이것은 1년 동안 자기가 투자해서 벌 돈을 예상 투자 수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년 동안 자신이 총 저축할 금액을 예상 저축이라고 할 때 만약 예상 저축액이 투자 수익보다 크다면 계속 저축을 하면서 그 저축한 금액을 투자 금액으로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2.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는 것이 저축이다. 여러분의 소득과 지출이 고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여러분의 저축률도 고정되기 힘들다. 재테크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그때그때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저축하라. 3.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닌 소득을 늘리는 것에 집중하라. 지출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소득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없다. 오늘 당장 소득을 늘리기 위한 작은 방법부터 찾아보자. 그것이 내일 소득을 크게 증대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 4. 소비재책감을 없애려면 두 배의 규칙을 활용하라. 비싼 물건을 사는 등 자신만을 위한 지출에 죄책감이 느껴진다면 같은 금액의 돈을 수익창출 자산에 투자라. 걱정 없이 소비하는 가장 쉽고 효율적인 방법이다. 5. 소득 증가분이 있다면 여기서 최소 50%는 저축하라. 소득이 늘어나면 지출도 늘어나게 마련이다. 이때 약간의 라이프스타일 크리프는 괜찮다. 하지만 미래의 현재 삶의 수준을 유지하고 싶다면 소득 증가분의 최소 50%는 저축하라. 6. 부채는 좋고 나쁨의 영역이 아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을 뿐이다. 어떤 투자 시나리오인가에 따라 부채는 해로울 수도 있고 이로울 수도 있다. 여러분이 재테크에 도움이 되는 부채는 현명하게 잘 이용하기를 바란다. 7. 때가 되면 집은 사야 한다. 주택 매입은 여러분이 내리는 재정적 결정 중 가장 중요한 결정이다. 그러니 여러분의 재정 상황이나 현재 라이프스타일로 볼 때 정말 적절하다고 생각할 때만 그 결정을 내려야 한다. 8. 시간 지평이 2년 이내일 때는 현금 저축을, 2년 이상일 때는 주식과 채권 투자를 이용하라. 시간 지평이 길다면 채권과 주식이 더 많은 돈을 벌어줄 것이다. 하지만 2년 이내에 결혼, 내 집 마련 등 큰 돈이 필요한 일이 있다면 현금의 형태로 돈을 모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9. 은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다. 은퇴를 결정하기 전 은퇴 후 생활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 10. 인적 자본을 금융자산으로 전환하는 투자를 하라. 영원히 일할 수는 없으므로 너무 늦기 전에 인적 자본을 금융자산으로 대체해야 한다. 이런 목적으로는 투자가 가장 좋은 방법이다. 11. 스스로 주인이 되는 오너십 개념의 수익 창출 자산을 준비하라.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오너처럼 생각하고 자신의 돈을 수익 창출 자산을 매입하는 데 써야 한다. 12. 개별 종목 주식은 매수하지 말 것. 개별 주식을 사고 좋은 실적을 바라는 것은 마치 동전 던지기 게임을 하는 것과 같다. 성공할 수도 있지만 그저 운 덕분은 아니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13. 빨리 사고 천천히 팔아라. 대부분의 시장은 장기적으로는 상승하기 마련이므로 빨리 사서 천천히 파는 것이 부를 극대화하는 최적의 방법이다. 이 방법이 편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사고 팔기 자체가 지나치게 리스크가 큰 방법이라는 의미다. 14. 가능하면 빨리 투자하라. 그리고 자주 투자하라. 현금을 저축해서 적기의 시장에 들어가겠다고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생각을 바꿔라. 아무리 신이라도 평균 단가 분할 매입법보다 더 나은 수익을 올릴 수는 없다. 15. 투자는 어떤 패를 손에 쥐느냐가 아니라 그 패로 어떤 게임을 하느냐의 문제다. 투자를 하다 보면 운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이다. 16. 변동성은 필연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주식시장은 무임승차할 수가 없다. 가다 보면 험한 길도 있기 마련이다. 주식을 올리기 위해선 손실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17. 시장 폭락은 매입의 기회다. 심각한 폭락장 이후의 수익이 가장 높은 법이다. 이러한 폭락장이 주기적으로 일어날 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18. 자산을 매도해야 되는 경우는 단 세 가지 뿐이다. 지속적으로 그냥 계속 살 것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때로는 팔아야 할 때도 있다. 가지고 있는 돈을 필요할 때 쓰지도 못한다면 도대체 투자를 하고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이겠는가. 단 자산 매도는 세 가지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음을 기억하자. 앞에서 얘기한 세 가지입니다. 19. 무엇을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두느냐도 중요하다. 투자자 중 세금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어떤 투자 상품을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계좌에 두어 최선의 수익을 내느냐도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금저축 계좌나 ira 계좌를 말하는 것입니다. 20. 당신은 이미 부자일지도 모른다. 부자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당신이 스스로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신은 이미 누군가의 눈에는 부자일지도 모른다. 이 말은 곧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한다는 뜻이다. 결국 절대적인 부자도 빈자도 없다. 투자 게임의 승자가 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할 뿐이다. 20. 시간은 당신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돈은 언제나 더 벌 수 있다. 하지만 그 무엇으로도 더 많은 시간은 살 수 없다. 이 21가지 원칙이 너무나 중요해서 급하게 읽어봤습니다. 이 부분만 반복해서 읽으셔서 자신의 것으로 채득을 하면 정말 주식투자에서 자산을 불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21가지 원칙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읽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매하실 때는 영상의 구매 태그나 설명란의 구매 태그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스트 킷 바잉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